LG유플러스가 일상기록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베터를 3년 내 월 이용자 100만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키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터는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기록의 공간이라는 콘셉트의 SNS입니다. 사진과 함께 천자인의 가벼운 글을 기록하는 것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주제별 사진, 글을 업로드하는 보드, 목표 달성 등의 현재 기능을 고도화할 방치입니다. 간단한 템플릿으로 쉽게 본인의 기록을 완성하는 아카이브, 유저 간 응원을 통해 기록 동기를 부여하는 커뮤니티, 팔로워를 쉽게 얻고 새로운 수익 기회를 발굴하는 퍼스널 브랜딩 등의 콘텐츠를 넣어 이용자 확대를 노리겠다는 포석입니다. LG유플러스는 베터를 만족스럽게 쓰는 유저가 다른 유저를 불러오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